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어른을 만나기까지 두번째 시간입니다 청사 10주년 특별기획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어른을 만나기까지 자 지난주에 이어서 아름다운 재단 변화확산국의 김성식 국장이 돌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예측한 대로 국장님은 본인이 출연한 첫 방송을 듣지 않았습니다 속편하죠 뭐 네 차라리 모르고 싶습니다 그래도 회사분들은 얘기했죠? 아 네 잘 들었다고 저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사무실은 원래 긴 대화가 없는 곳이니까 근데 왜 1편 내내 18어른 캠페인 얘기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제 맘이죠 언제 하냐고 홍보는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원래 홍보가 전공인 분들인데 지난주에 왜냐면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다 봉사활동을 했는데 뭘 겪었다 부모님이 뭘 가르쳐 주셨다 네 성적에 기자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PD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원봉사에서 흥미롭게 경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NGO가 됐다 큰 회사를 갔다 제 친구 중에도 NGO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대번 듣더니 거기 XXX지? 라고 봤더니 큰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재단에 왔다 그리고 선배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봤더니 급하지 않고 느리게 하고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더라 그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쓴 만큼 아마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겠지만 그렇게 일하는 걸 보고 느낀 게 많았다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입사하고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세월호와 쌍차 관련 노란봉투 그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게 입사한 지 첫 해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게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때였는지 말씀해주셨을 텐데 30 중반 정도 그리고 첫 직장에서 한 5년 경험하고 나서 온킨 거니까 한 6, 7년 차 사회생활을 했을 때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자식과 하면 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어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얘기를 최소한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기업사회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사회공원 기업사회공원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사회적인 좋은 투자들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저희 엔조기관들이 같이 파트너로 사업들을 해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또 기업의 후원금들이 저희 기관에게는 되게 중요한 한 축의 자원 확보의 기회이기도 하고 해서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좀 알만한 기업들은 다 기업사회공원을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하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강제이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돈을 쓰는 게 다른데 돈을 쓰는 것보다 세제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개 다가 해당이 되긴 하는데 네 우연 부자는 재단을 왜 만들겠습니까? 기부하고 싶어서? 아니요 세금 덜 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적인 어떤 강제보다는 사회적 책무로서의 의무가 더해지는 사회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만 버는 수익만을 쫓을 수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일부의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어떤 의무가 생긴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주 심각하고 대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오너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 어디에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사회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그게 나름 자랑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그런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원 사업들을 만들어서 재단의 공원 초기예요 네 재단이 첫 입사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했던 거였고요 기업에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건데 돈을 펀딩을 해라 그러니까 기부를 해라라는 제안을 하고 이제 그게 오케이가 되면 만나서 미팅을 한번 해보고 아 맞다 NGO 단체들은 많으니까 오퍼를 하겠죠 아 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것도 일종의 모금 이제 펀드레이징 작업이기 때문에 신규 기업에다 무작정 전화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관계망들이 생긴 그런 담당자들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에 좀 기부하시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랑 그런 기업 모금 활동들을 계속했었군요 그거 심각한 사회생활인데 왜냐하면 대기업은 직원들도 어딜 가나 갑이기 때문에 갑마인드로 중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서를 두 손가락으로 들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대중을 상대로 모금 활동하는 홍보자료 만들 때하고 기업을 상대로 오퍼를 넣고 이 사업을 우리랑 같이 해보자 라는 걸 승인받을 때까지 하는 거하고는 작업의 수준이 다르고 스트레스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2000년도 중후반 정도에 부터 이 기업 모금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기업 모금이라는 것은 기부라는 것은 일종의 착한 일이었어요 착한 일이니까 기업에서 그냥 뭐 어디 복지관에 후원금 갖다 주고 물품 지원하고 하는 것들 그냥 좋은 일로 선한 마음으로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단편적이네요 네 되게 이제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그런 후원들이죠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기업들이 그거에 기부는 기부지로 끝났었던 시대가 있다라면 이제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제 CSR 뭐 CSV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이 사회에 이런 투자를 한 만큼의 리턴을 따져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 고도화 되는군요 네 기부금 또한 이 비용도 커지는 만큼 우리가 이런 사회사업을 해서 실제로 이미지 개선이 얼마나 됐고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분석한다 그렇죠 홍보도 그렇고 이제 뭐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도 올라갔는지도 그렇고 사업의 성과도 따져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이 그런 프로포저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NGO들이 세상 돈 모르고 평생 살다가 갑자기 자본주의 한복판에 들어간 멘탈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당신들한테도 베네핏이 돌아온다라는 방식의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처음 해보셨겠네요 저는 이제 처음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했는데 그것들이 계속 고도화됐던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ROI를 따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 ROI도 우리도 측정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런 좋은 일에 따라 끝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에서 뭐가 돌아왔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 기업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후원 기업들도 이제 따져보게 되고 깐깐해지고 엄격해지고 그만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는 거고 어떤 기업의 프로젝트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회사 이번 회사 다 합해가지고 되게 많은 기업들 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회사도 만족하고 국장님 본인이 보셨을 때 예쁘게 만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공익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잘 위치시켰던 것 같다 예시 하나 들어도 될까요? 그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긴장해? 돌풀렸어요 서울 광진구에 가면 어린이대공원 있거든요 어린이대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 중앙에 꿈틀꿈틀 무장의 통합 놀이터라고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베리어프리 놀이터인 거예요 맞아요 어린이대공원은 어차피 거대한 놀이터인데 아무튼 그 안에 놀이터가 또 있겠죠 어감이 특이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놀이터가 있어? 아무튼 무장의 시설이 있어요 그게 놀이터인데 무장의 통합 놀이터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만든 거예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것은 일반인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든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은 익숙해진 용어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하늘도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14년 15년 제가 이제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3호였어요 근데 사실 1호 2호도 우리 재단에서 같이 만들었던 거긴 한데 베리어프리 놀이터 국내 3호 1, 2호도 재단에서 하셨죠 네 재단에서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도 스스로 아쉬움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만들었던 1호 2호 놀이터였고 아 처음 해보니까 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네 공간에 하나는 국회에 있었거든요 국회의사당 국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고 몇 년 되었어요? 그게 한 2004년 5년 뭐 이 정도 만들었던 거 같아요 처음 만들었던 거 같아요 야 20년 전? 네 저희 재단 틈새 자랑하면 빨라요 저희는 항상 이건 진짜 빠르네요 근데 너무 빨라서 10이 걸 수가 없네요 대중성이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긴 한데 국회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데까지 한 10년이 더 걸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요 그게 뭐 애들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그런 공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좀 부족하지만 시설적인 의미에서도 안전한 무장의 통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뭐가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게 흙바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흙바닥이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 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예를 들면 저희가 청각 시각적인 요소들을 담은 놀이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놀이터에 근데 이제 워낙 좀 작기도 하고 의미적으로는 저희가 시도를 했으나 하여튼 부족함들이 많았었고 두 번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숲에 있는 놀이터인데 두 번째가 서울숲 그게 이제 저도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면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양 같은데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 놀 수가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통합놀이터를 목표로 해서 만들긴 했으나 거기 또한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서울숲이 넓은 평지인 것 같지만 둔턱이 꽤 있고 네 네 베리어프리로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베리어프리 디자인 잘못했다 생기는 오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아파트 1층 같은데 있죠 실제로는 저 휠체어가 한 번에 꺾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각도로 만들어진 진입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설페던 거죠 저희도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건축을 이 분야에서 따로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전문 단체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거를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좀 사업적인 관점을 가진 단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대줄 기업들도 필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 모든 이제 3자 4자가 다 필요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합놀이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판단들을 했었던 게 제가 들어갔었던 그 해였고 그 당시에 이제 대웅제약에서 같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업체를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광고를 듣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건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갑자기 송갑이가 광고를 읽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 용산에서 실례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개도 믿고 나도 믿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예비 맘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에 바보상에 술안주 광고 시간입니다 여름이 부쩍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름은 원래 더운데 근데 지금 슬슬 여름이 당하고 있다 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원한 걸 먹고 싶죠 맥주입니다 근데 맥주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주가 있어야죠 좋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마른 안주의 끝 혼술 전체 세트 1인 가구를 위한 혼술 타노스 세트 사실 이거 일주일 내내 술 먹어도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갑작스런 나들이에도 오케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풍 세트도 있습니다 다양한 맛과 종류로 심심치 않은 술자리가 완성됩니다 순간 이 심심치 않은을 심상치 않은으로 읽을 뻔했네요 그냥 마트에서만 건어물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겁니다 네 그렇기도 하죠 이 정도 퀄리티의 건어물이 어서 나왔지 바보상의 술안주 액세스몰에서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활동가나 시민들 당사자들이 저 태도를 오래 유지하면 그 중에 일부는 나이 들어서 원리주의자가 됩니다 저는 그게 언제나 걱정이에요 그 시민운동의 생명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타협해야 하는 부분들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논의가 극한까지 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방송을 하면서도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기업 광고가 없는 게 건강한 언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결사반대해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되 기업이 입김을 불 수 없도록 컨텐츠를 잘 파는 업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라는 결론이 제가 회사를 처음 만들고 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경영이 어렵기도 해요 기업과 힘든 얘기를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재밌습니다 아니 세상에 돈이 넘쳐난다고 전제를 하면 베리어프리 놀이터를 만드는 일은 그냥 모금을 조금 시민들한테 받아서 그냥 재단이 알아서 해도 돼요 활동가들이 알아서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땅에 들어가야 되고 건설을 해야 되면 기업 단위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웅제약이랑 같이 했다 네 대웅제약이 함께 했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저희 NGO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단체들이 좀 흔히 표방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정부의 지원 없이 기원의 지원 없이 민간의 호원금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말이긴 하거든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 기업으로부터 독립성 자율성을 가진 민간단체다라는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지만 동시에 자칫하다가는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독단으로 흐를 수도 있다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게 전 사회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냥 못 자르듯이 잘라버려서 여기랑 함께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 굳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무장인 통합 놀이터를 처음에 하자고 했던 것이 사실은 대웅제약의 그 당시에 부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NGO 단체들도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잘 모를 때 부회장님이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보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 뜻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합 놀이터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부를 하셨던 거고 그러면 먼저 아름다운 재단을 찾아왔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분이 먼저 기금을 펀딩을 하셨어요 이건 저희가 제안했던 건 아니었고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이 뭘 하고 있었는지 회사 내에서 알아본 거네요 그렇죠 이 베리어프리 영유아 시설 같은 문제로 경험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사실 1호 2호도 다 대웅이랑 했어요 여기가 오랫동안 그 뜻을 품고 있던 곳이라서 아 그랬군요 순서가 다르군요 애초부터 했었고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사무 만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었던 거였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 시민단체들도 먼저 하지 못할 때 기업에서의 누군가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회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일 수 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걱정인 거예요 기업이 사회에 당당한 일원이기를 바라지 않는 건 이상하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지 않은 기업이면 혼내는 건 적당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공원의 놀이터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담당자였는데 그때는 팀장도 아니고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유니쇼 버전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장의 통합 놀이터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저도 처음엔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던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뒤죽 나오죠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단체들은 참 빚도 이름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그래서 무장의 연대라고 이제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무장의 연대라는 단체가 있었고 여기랑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역시나 이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어떤 공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그런 개선 작업들도 하셨었고 그러셔서 이분들과 만나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좀 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예를 들면 이분들 유럽에 가서 독에 가서 실제 거기에 있는 통합 놀이터들도 보고 오고 했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휠체어 그 자체가 그네가 돼요 그러니까 휠체어 자체로 그네를 탈 수가 있는 기계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 당시에 제가 살다가 운동기구를 생각보다 많이 조립해 본 사람으로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아이들이 그대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휠체어 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합인 거고 유니버셜인 거죠 거기서는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그분들이 보고 와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주면서 그래 이거다 했는데 그 당시에 또 걸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바뀐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네의 형태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신체 장애 있는 아이들이 지탱할 수가 없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네를 타다가 그러면 이렇게 안전바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게 또 안 된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그네라는 것은 그런 안전바가 없는 형태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던 시기였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그 당시에 계속 그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들이 또 생기고 휠체어 그네 같은 것도 못 타고 그래서 법적인 것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장소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놀이터 공원에 그런데 또 사실 또 지금을 생각하면 놀이터라는 것은 아파트에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냥 동네에 있어야 되기도 한데 퍼지면 모든 아파트에 생기겠죠? 네 맞아요 상징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징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곳에 있어야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라고 소문이 나오면 마음가페에서 어디 보고 왔단 말이라도 들으면 기업이 껴야 이게 서울대공원 한복판에다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함께 해줬고 그다음에는 장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진짜 맨땅 헤딩인 거예요 장소라는 게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니까 돈은 있지만 그런데 이 돈을 이 장소를 구매하는데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건 공공장소여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것도 노하우네요 당장 땅 사게 25억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과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런 빈 장소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협약식도 하고 시장 웃는 사진 좀 내보내고 좋은 일이죠 아 그러면 돈을 아끼는구나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인 거예요 네 무작정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시 관리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주로 무작정 전화하는 게 업무에 되게 다양한 파트에 녹아있네요 그렇지 않고선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전화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해볼 수 있냐 해서 그 당시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랑 상암이랑 상암이랑 거기 이제 광진구 거리랑 후보지를 막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길이 열려가지고 만나서 이제 비비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 중간에 뭐 그 지역 정치인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나요? 정치인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이제 서울시 관리공단이 서울시 산하니까 이제 그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위 관리공단 근데 이 무장인 통합 놀이터가 너무나 좋은 의미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이것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아름다운 제도는 함께 하고 하니까 민관, 기업이 다 같이 함께 하는 너무나 상생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되게 좋은 좀 시일은 걸리긴 했지만 되게 좋게 회신을 주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제가 출판물을 많이 안 보는 걸까요? 대형제학은 그렇게 해놨으면 TV 광고라도 했겠네 너무 오버하는 건 싫어하시나? 오너께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희 JTBC 뉴스 나왔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나름 뭐 쏠쏠하게 팔았네요 아 기업과 일을 하는 일을 한동안 하셨다 네 이게 그 돈 많은 기업들 좀 상대해보면 물론 모든 개인은 전화하기 싫어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요 전화를 맨날 하는 사람은 넌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싫어? 라고 합니다 방송작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싫죠 특히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못하던 사람들도 큰 기업들을 좀 상대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스킬이 확 느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이제 그 베리어를 딱 높이거든요 아 요거까진 전화 못하겠는데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걸 겪으셨군요 첫 해 둘째 해 뭐 이쯤에 사실 그 정말 가혹하게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은 저 첫 회사에서 처음 입사하자마자 기업들 리스트를 한 100개 정도로 뽑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전화로 돌렸었어요 오 가혹행이네요 진짜 가혹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이제 제안해도 되냐 막 이런 얘기들 했던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좀 수월하게 하긴 했어요 아 적지 않은 NGO가 입사하면 그 훈련을 할 수 있겠군요 모금을 하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짠하고 큰 기업하고 관공서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숙련된 스킬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직도 무장의 연대와 같이 사업을 하네요 아름다운 짠이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통합 놀이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아 이런 모델이 있구나 해서 좋은 이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자치단체들도 관심 많이 가질 것 같고 네 맞아요 관심이 있습니다 지역 토착 기업들도 좋아할 만한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실내 이제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예요 야 그거는 건설 입장에서 보면 더 빡센 일인 게 네 일본이 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옛날 건물 되게 많은데 저 중에 무장해가 상당히 많다는 거 저거 어떻게 했지 그럼 뜯어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이 놓여있네요 앞으로 네 아 억울하겠어요 재단이 왜요 그 변화 확산국이시잖아요 네 무슨 변화가 이렇게 퍼졌어요 음 근데 그게 로얄티가 없어요 아 아름다운 재단이 먼저 해서 잘 됐는데 네 그렇다고 뭐 대단한 부나 명예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음 맞아요 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글링 해보시면 구글 광고에 돈 더 넣은 재단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재단이 먼저 한 거야 또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음 네 먼저 했어도 그 먼저 했다고 유명해질 수는 없더라고요 음 근데 그걸 또 기억해 주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없진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핵심 코어의 이제 기부자들이 중요한 건 많지 않다 근데 그것도 노력해야죠 저희가 그거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셨나 봐요 회사에서 아니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진을 해요 아 저희는 뭐 아니 뭐 인정받고 그런 건 없고요 본인이 국장님 본인이 그냥 저 스스로 뿌듯했던 거죠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애들아 아빠가 고생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놀이터였다라고 이제 그 놀이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뿌듯함 그런 거 있었고 그러게요 그 놀이터 얘기는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슨 소리도 나아 되고 네 다른 놀이터에 없는 비주얼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되게 여러 가지 당사자성이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농아인이 봤을 땐 어떨까 맞아요 네 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까 그네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이제 신체 기능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은 종종 전정기관 이상이 있어요 흔들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장치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테스트를 한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물들을 보고 대부분의 아이들도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결과를 구경하러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가보시는 거 말고도 그렇죠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이런 모델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거기서 아이들이 웃고 있는 거 보면 좋아하시곤 했는데 근데 또 아쉬움이 있는 게 이제 서울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곳이 부모님이 부모님의 지옥이죠 그렇죠 거의 거리도 멀고 아이가 잠깐 주말에 주차하는데 하니가 많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들을 해주시긴 해가지고 이동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늘려나가는 목표 같은 것도 가지고 있겠군요 뭐 저 다른 팀 얘기라 정확히는 모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이 하나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계속 확산은 되는 것 같아요 확장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주도하는 캠페인을 만드시기까지 그다음부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그렇잖아요 조직 생활이 굵직굵직하고 뭐 소개할 만하지 않은 일들도 되게 많이 했었고 당연하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있다부터 이제 캠페인 팀으로 제가 옮겨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기업사회공원 담당이었는데 캠페인을 하는 팀으로 저는 원래 이쪽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받던 노란봉투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마음도 있었고 해서 옮겨달라고 해서 한 3년 있다가부터 이제 팀장으로 옮기면서 캠페인 업무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원래 홍보쪽 일을 하시고 싶어 했다는 말씀을 지난 후에 말씀해 주시긴 했었어요 네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자기 잘하는 장점을 살릴 포지션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꼰대같이 얘기하나? 그러니까 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는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원하는 포지션이 꼭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계속 졸라봐야죠 네 맞아요 졸라야 돼요 계속 어필하고 계속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술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도 얘기하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옮길 수 있었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론 큰 회사에 있는 분들은 그러는 걸 좀 저어합니다 그러다 잘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안 커서 홍보팀으로 가셨어요 첫 번째로 만드신 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뭡니까? 처음에 어쩌다 슈퍼맨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공익 제보자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 기억나요? 네 어쨌든 어쩌다 슈퍼맨이라는 캠페인은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캠페인인데 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용기 있다 멋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쉽게 응원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의 인터뷰를 보거나 그들을 만나서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자기들도 소심인이고 두렵고 무섭지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눈 감을 수 없어 용기 내서 어쩔 수 없이 말했었던 것 뿐인데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슈퍼맨인데 어쩌다가 슈퍼맨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명박 정부 중간에 해군 납품 비리가 한 번 크게 터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때 해군의 김영수 소령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몇 군데 언론에 나서셨고 그 다음에 직장도 못 구하고 힘든 얘기 나중에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알거든요 내부 폭로자가 되는 사람에 칠할 정도를 저는 믿지 않아요 많이 만나봐서 본인의 다른 프로젝트가 있거나 본인의 다른 원대한 계획에 이것이 필요하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시켰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옛날 기사 찾아보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진실대포였던 게 카메라를 싫어하는 눈빛이 기억이 됐어요 말 만드는 거 못하시고 근데 막판에 이제 인터뷰 막판에 보면 되게 성질나서 막 말씀하시고 그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기 싫어하시다가 결국은 바깥세상 빛 봐서 좋은 일 하나도 못 겪으셨거든요 이분 맞아요 그분을 아름다운 재단의 캠페인에서 또 나중에 뵙었던 게 기억나요 맞아요 이분 기사를 한동안 봤기 때문에 아 그런 프로젝트 하셨군요 네 기억하시네요 어땠어요 그 프로젝트는 되게 어려웠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분들을 한편으로는 영웅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 고발자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공익 제보가 맞나라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조직에 해를 입힌 사람 네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대중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될까 분명히 이런 공익 제보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저희가 어쩌다 슈퍼맨이라는 조금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네이밍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름 짓는 거 힘들죠 저희는 이름에 좀 집착해요 캠페인 이름에 어쩌다 슈퍼맨 이름도 되게 만들기 오래 걸렸어요 고생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것 다 광고회사 일이에요 네 약간 비슷해요 저희가 광고회사 일 같이 해요 광고회사에서 하면 몇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그런 그렇죠 저도 듣자마자 이해됐습니다 고민 많이 하신다는 게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상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부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프로젝트 이름에 고민 안 한 티가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프로젝트도 별로예요 저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 프로젝트는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공익제보좌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사업이고 저희가 공익제보 시상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또 캠페인화해서 홍보의 틀을 만드는 일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캠페인화해서 이름도 짓고 이름 짓고 거기 메시지 담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렇죠 이름이 곧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아 그럼요 맞아요 이름 안에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딱 봤을 때 왜 슈퍼맨?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호기심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지? 하고 딱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했을 때 아 그래서?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메시지 담아서 만드는 거 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죠 웹페이지에 사진도 넣고 영상도 넣고 메시지 글도 막 담고 해가지고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외부에 알리는 작업들 프로모션도 하고 유튜브랑 협업도 하고 이런 작업들은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목을 고민하는 동안 홍보라는 게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제목을 고민하는 동안 대중에게 내놓을 이야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요 홍보장 당장은 그런 다음에는 웹페이지를 꾸밀 때도 섭외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계속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름다운 재단의 프로젝트별 웹페이지가 구성되는 방식이네요 물론 뭐 다른 NGO들도 이렇게 합니다만 홍보 대행사 가셨으면 돈 많이 모셨을 것 같은데 스카우트 받은 적 없어요? 왜 안 오지? 저같이 생각을 못해요 돈도 잘 보시는 분들이 데려가세요 돈 많이 필요했을 때 돼가요 열려있습니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열려있대잖아 깜짝이야 그러셔서 듣는데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뭐였나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저희가 이름을 잊어도라는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름을 잊어도? 네 이름을 잊어도 제가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할 때는 슈퍼맨에 제가 되게 집착을 해가지고 팀원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슈퍼맨에 꽂혔냐 근데 이제 요 캠페인을 할 때는 제가 또 이름을 잊어도 할 때는 이름에서 제가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버릴 수 없다 이름을 넣고 원래 대중을 설득하는 것보다 T1을 설득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치매 어르신들을 직관적이네요 치매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인데 저희가 그 당시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캠페인 이름들은 치매 캠페인 이름들은 아름다운 기억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너무 뻔하기도 하고 매력 없네요 네 재미가 없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잃어가는데 그걸 지금 그렇죠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맞아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지 않잖아요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 없으면 홍보 담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포인트를 담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게 박철민 저희 재단에 기부하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이 캠페인을 한 거거든요 박철민 배우 박철민씨 배우 박철민씨요 이건 입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요 하면서 슉슉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거 아니어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다큐멘터리 찍은 거예요 어디서 MBC 다큐였나 거기서 어머님이 그 당시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박철민 배우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 어 어 막 이렇게 하세요 나 박철민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어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의 이름을 잊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존재이기도 한데 이 이름을 잊더라도 우리는 잊으면 아 끔찍한 병이야 인생 끝났어 절망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다 이름을 우리가 잊었어도 여전히 그 인생들은 소중한 거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름을 잊는다라는 표현을 담아서 이름을 잊어도 라고 했었거든요 보니까 또 이제 레퍼런스가 뭐가 달라지면 국내에서는 되게 이제 치매를 되게 부정적으로 되게 많이 그려요 어느 방송이나 기사나 캠페인 같은 것도 근데 외국을 봤더니 외국계에서는 레퍼런스들이 대부분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찾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힘든 병은 맞지만 그래서 저희도 치매 걸리신 분들이 절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했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짐 캐리가 나오는 이터널 선샤인 없스 판리스 치매 얘기는 아닌데 기억을 애써 지우는 내용이죠 자문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비주얼이 되게 멋있는 영화예요 기억을 지운다는 게 기억의 통을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아들 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들 코랑 눈은 알아 혹은 아들 냄새는 알아 아들이 고등학교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알아 이름은 기억의 아주 작은 편린이잖아요 인생이 지워지지는 않잖아요 해석 너무 좋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저한테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란 이런 면에서 예술이죠 똑같은 일을 NGO들이 하겠죠 치매 어르신용 기계를 갖다 놓고 모니터를 갖다 놓고 맞아요 아름덕이 하는 일은 똑같겠죠 다만 그 일이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기부하는 사람에게 혹은 이 프로젝트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쁘네요 잘 됐어요? 이거 이름은 어떤 광고 대행사 저희가 만났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광고 대행사? 네 스카우트 하지 왜 본인들보다 더 잘 지었다고 해서 그게 제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됐었던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대요 돈 버는 일을 하셔도 잘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다 제가 돈을 좀 벌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반려견의 쓸개고를 위한다면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요즘 우리가 보통 사는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데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럽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들에게 미끄러지는 바닥은 관절에 좀 안 좋습니다 매우 매우 안 좋습니다 내발 동물들에게는 쥐약입니다 그러면 매트 깔면 참 좋겠어요 근데 매트 깔면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에는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오염물이 묻어도 가볍게 닦아주면 되는 완벽 방수 매트입니다 웬만해선 상처도 나지 않아요 고양이의 경우는 좀 얘기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고양이 조심 그래도 웬만해선 강아지는 웬만해가지고는 기스 못 냅니다 그런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애견 매트입니다 6대 가소재, 7대 휘발성 유기화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 통과 그러면 이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디자인 패턴이 아주 모던하고 이쁩니다 여러분 방바닥보다 이쁩니다 유형은 러그형, 폴더형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8어른을 만나기까지 2시간이 돼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저단 변화학산국에 김성식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뭐였어요? 이름이 저도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래요 오늘 시간 다 보냅시다 이름을 어쨌든 저희 포인트로 잡았잖아요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거라서 저희가 그 당시 유니폼 이벤트 프로축구, 프로야구 팀의 유니폼 이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스포츠 마케팅과 이런 비영리 마케팅이 짬뽕되는, 결합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 이름을 잃어도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프로야구단에 먼저 제안을 했어요 뭘 제안했냐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치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들을 쓰세요 쓰는 연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름을 쓰고 그러면 쓸 때 치매가 신체 장애도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럼 글씨가 삐뚤빼뚤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로 삼아서 이거를 선수의 유니폼 이름에 담으면 너무 색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이승엽 선수였다고 치고 이승엽 선수라고 하면 이승엽이라는 글자가 치매 어르신이 쓰신 글자로 이 이승엽이 등판에 써있으면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으니까 왜 저렇게 글씨가 삐뚤빼뚤하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이 좋은 걸 왜 안 했을까요? KBO 구단들은? KBO가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팔면 대박 날 텐데 그래서 거기서 또 받아준 데가 있었죠 어디요? 소원삼성 블루잉즈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윤씨님은 너무 좋다고 해주셨지만 처음에 첫 해에 모든 프로야구 구단에 다 가했어요 그렇겠죠 돌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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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야구 좋아하시지 다 가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획을 접을 거냐 한 번 더 해볼 거냐 하다가 축구단으로 가보자 해서 축구단에서 돌다 돌다 소원삼성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소원삼성에서 한 3년 연속으로 했었고 반응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TV에도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었고 이걸로 저희가 이제 그 영상 만들어서 광고제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럴게요 이게 기업들도 되게 좋아할 프로젝트였을 것 같은데 서로는 윈윈했죠 그 소원삼성 모구단이 제일기획이야 네 제일기획 에서도 아주 좋아했을 것 같고 그쪽에 그 분야 전문가들이 좀 경영진의 포진에 있어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KBO 이 바보들 왜 안 했을까? 저도 KBO 좋아하는데 사심을 줘보시고 히어로즈 한번 찔러봐주세요 제 세컨 구단입니다 세컨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토로 캠페인이라고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인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전쟁 전후죠 전후에 일본에 남겨진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일제시대에 여러가지 이유로 동원되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생계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친척이 불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비행장 근처 그 당시 오사카 근처에 있었던 비행장이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서 이제 그런 공사하시면서 한바, 한바 있잖아요 한바 그 한바에서 같이 모여섰던 조선인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후가 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질 못했던 남은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룬 조선인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우토로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 당시 이제 또 제일 조선인들이 법적인 국가적이 애매해졌었잖아요 조선적과 조선적이 없어지면서 북한과 한국적이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붕 떠버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 마을이라서 일본에서도 납두다가 납두다가 철거를 결정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나가라는 거죠 땅 주인이 있으니까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철거되기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처음 한국 사회에 알려진 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아름다운 재단이랑 그 당시 이제 민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거를 좀 막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5년, 2008년도까지 1차, 2차 캠페인들을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자 이 방식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배우들 뭐 안성기 배우, 김혜수 배우 등을 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나섰고 해서 땅을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를 샀어요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 민간 재단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철거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벌써 한 1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네요 교토 주변이군요 교토 주변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참여정부도 수십억 정도를 백업을 했고 네 아하 아, 이 사업을 하셨다? 네, 그 마지막에 참여정부가 펀딩하기 전에 저희가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따라 들어갔던 캠페인이었어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처음에 이제 우토로 캠페인을 했던 것은 저희 재단에 있었던 선배들이 기획을 했었고 네 이제 18년도에 했던 캠페인은 저희 팀에서 이제 기억할게 우토로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을 설립을 하는 캠페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결국에 박물관을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도 많이 아까 방금 보신 기사처럼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펀딩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토로 마을에 이제 가시면 박물관이 하나 건립이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예전에 제주조선인들이 살던 그 마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했던 땅 외에는 다 철거가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모습들은 다 잃어버렸고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죠 네, 많이 연세도 드셨고 해서 시형주택 형태로만 남아있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세운 거죠 역사를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자꾸 돈 얘기하는 저는 뭐 늘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게 광고 대행사에 있는 것보다 좋은 점을 하나 알겠네요 되게 시야를 넓혀주는 것들 위주로 보게 돼 있네요 만나는 것들이 네, 강제로 배우게 되죠 저도 그러니까요 홍보대행사에서는 이건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업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 대행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한테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어떤 상품도 진정성이나 공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건 광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광고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우리가 다루는 것에 진심의 진심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쉬울 수도 있구나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는 반반인 게 오히려 이래서 재밌어요 진정성은 되게 경쟁하기 딱 좋은 확인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이라고 봐요 확인될 수 있는요? 네 저는 그게 재밌어요 누구도 수치화 시키는 도구를 아직 인류가 개발해낸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진정성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드러내느냐를 보고 대중은 그 능력차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경쟁사회의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딸리면 어떤 분야에서 되게 무능한 사람인 거죠 저는 이런 게 늘 좋거든요 능력이 모잘라서 누가 탈락하는 거 아주 아주 제일 좋아해요 야구강은 원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중에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다 갔어요 아직도 못 들어갔네요 언제 해? 그다음 프로젝트 뭐 하셨어요? 이제 열려다 어른 들어갑니다 알았어 가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김소식 국장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억! 억!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 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사실은 이 긴 시간 동안 손희상 선생이 안 가고 숨죽여 버티고 있었고요 잠수라고 하죠 옆에 있습니다 홍성갑 서리가 뉴스 아카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쓰게 시켰더니 한 시간어치를 써왔기 때문에 빨리 읽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처음 써보는 성격이 원고입니다 이런저런 역사적 사건들을 들춰보다가 지난주 애정클에서 언급됐던 나라의 역사적 사건이 이번주에 있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지난주 애정클에서 카자흐스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카자흐스탄 얘기가 아니고 보랏 얘기죠 언급되었던 실제 카자흐스탄에서 2년 전에 있던 일 2년 전 이번주에 있던 일의 얘기입니다 2022년 6월 5일 카자흐스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독재자가 있던 나라에서 갑자기 국민 여러분 개헌 투표하실래요? 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이 한 해가 이걸로 다 갔어요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집권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체 이전인 90년부터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이프 나자르바이프 대통령 저는 편의상 누르술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멋져요 이름이 기억하기 좋습니다 술탄은 왕 군주고요 누르는 빛입니다 보라색에 나왔던 누르술탄 투디 악바이 라는 보라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왕이라고 자기네 독재자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는 실리의 그 자체입니다 누르술탄이라는 이름은 즉 빛의 군주인 거예요 이런 이름이 어딨어 킹오브라이트 그래서인지 대통령만 육선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생겼습니다 그 전형적인 중앙아시아 미남 네 중앙아시아가 그리고 특히 백황훈를들이잖아요 우리 동북아처럼 생기기도 하고 서유럽 백인 같기도 하고 동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럽풍 아시아 미남 네 총 29년을 집권했어요 2019년에 노령월 이유로 퇴임을 했고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을 국회의장이 맡았는데 빛의 군주의 빛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집권 여당 즉 자기당이죠 누르 오탄의 당 총재 당 대표를 계속 맡았어요 그리고 또 고르바초프 시대 때부터 사실상 이 지역을 할양받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였어요 네 실제로 집권 기간은 더 길다고 봅니다 NSC 성격의 카자흐스탄 안전보장회의의 의장도 계속 맡았고요 직함이 많아요 그 외에 이런저런 직함을 계속 유지했어요 심지어 헌법에도 초대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네 즉 상황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대통령 대리였던 국회의장도 당연히 누르호탄의 당원 그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카심조마르트 토카이프가 토카이프 대통령 2019년에 정식으로 당선도 되어서 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이프의 이름을 볼 때마다 토카리프 권총이 떠올라서요 그냥 토카이프라고 부르겠습니다 토카이프 대통령 이 사람은 홍범도 장군 유해 반환을 하던 2021년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얼굴이 나왔죠 왜요? 놀려줬으니까요 홍범도 장군 유해 반환을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토카이프 대통령이 돌려줬으니까요 그 상황에 2인자가 나와야겠어요 지금 자 그럼 국민들 입장을 봅시다 27년 5개월 6개월? 근데 언민이 따지면 29년짜리 독재자가 물론 안 돼요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명의롭게 은퇴하나 박수를 쳐줘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상황을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놓긴 했는데 이 사람조차 자꾸 상황 등살에 밀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어 비록 누르술탄에게도 업적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물들지 않게 한 세속주의 업적을 갖고 있지만 그 대가가 뭡니까 잔혹한 반대파 탄압 종교 탄압 언론 탄압 부정부패 독재 부작용이란 건 죄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토카이프 대통령으로 교체된 거를 그러니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뀐 거라고 보면 그나마 좀 비슷할까요? 이해됩니다 한국도 그때부터 민주화 진행이 시작됐잖아요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누르술탄이 있어요 전두환이 아직 상황이에요 심지어 직함도 이상해요 민족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누르술탄으로 말할 것 같으면 80년대의 서울시의 이름이 전두환 시 이 사람은 인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거예요 조금씩 목소리가 높여지고 2022년 1월에 그게 터져버립니다 트리거는 LPG 가격이었어요 뭐가 터져요? 분노가 아 분노가 이 분노를 터뜨린 트리거는 LPG 가격이었습니다 LPG가 터지면 2인제지 하필 그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상의 민영화 정책인 가격 자유화 때문이었습니다 가스민영화를 시켜보라요 원래 가격 상한지가 있었는데 그걸 필지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뒤에 놓인 맥락에는 우리가 지금 10년 20년째 실질임금이 안 오른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생존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가격 상승이 갑자기 또 가팔라졌다 근데 LPG가 2배가량 올라? 더 이상은 못 참아 특히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넓어서 차가 필수거든요 아 거기 차들은 다 LPG를 쓰나 봅니다 LPG마저도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건 그래 조금 참을게 근데 LPG마저도 서부 특히 중심도시인 악타우는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동남부의 알마티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알마티 문명 파이브 기억하십니까? 군사형 도시국가로 등장했던 알마티 카자흐스탄인가요? 예전 카자흐스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의 경제 수도 역할 즉 카자흐스탄의 뉴욕 같은 느낌이죠 1월 2일에 시작된 시위는 1월 11일에 진압이 완료됩니다 러시아가 무력 시위로 도와준 부분이 컸고요 토카이프 대통령도 강력 진압을 했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이 됐어요 아동 2명을 포함해 시위대 164명이 죽었습니다 외국인 포함해 1만 2천여 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게 안 봐도 비디오인 것 중에 하나가 정권이 사실상 교체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면 자기 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게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도통 동네 사람들 저녁 시간에 뉴스 틀었을 때는 요구사항이 대충 민주주의 확충하고 대통령 물러나고 저 민족지도자 쫓아내고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언론을 막으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아는 단계가 있죠 어느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 원했고요 하지만 민족지도자와 대통령의 사이가 이 시위 때문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인자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토카이프 대통령은 민심의 엄중함을 들었다면서 개헌을 천명합니다 오 이인자 눈물을 내 예초에 개헌이 대통령 당선 때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시위는 그 공약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자 대통령은 민족지도자 누르술탄의 영향력에서 빠르게 빠져나왔고 당의 이름도 여당의 이름도 누르오탄에서 아마나트로 바꿨고요 아 그럼 그 당 이름이 내 당 이라는 뜻이었네요 비슷했죠 빛의 모모였는데 민주정의당이 전당 이었는데 두환당이었는데 두환당 수도의 이름도 누르술탄이었거든요 존두환시 서대문구 김일성 대학 그거죠 아 그러네 그걸 원래 이름인 아스타나로 바꿨습니다 아 스탈린그라드구나 맞아요 레닝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아 이해됐어요 김일성 대학 박정희씨 안보회의 의장 당 박정희씨 안보회의 의장 당 대표 등의 직함도 모두 누르술탄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즉 처절하게 진압당한 2022년 1월의 시위는 실패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최초의 혁명은 보수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대통령 교체는 실패했지만 대통령이 민주화 공약을 지키고 상황을 제거하도록 만드는 것에는 성공한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리고서 개헌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1월 11일에 진압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3월 16일에 개헌안이 발표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항쟁만큼의 어떤 효과를 가져왔군요 대통령 권한이 줄어들고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요 관선이 아니에요 이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격상이 되고요 최고 심판자가 생긴 거죠 전현직 대통령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무소속이 됐어요 인권위원회 권한이 늘어나고 검찰에게는 인권을 존중하라고 야단치고 등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이 6월 5일에 국민투표에서 77.18% 찬성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카자흐스탄 제2공화국의 시작점입니다 어르신들이 땡 누르술탄 뉴스를 평생 보고 사셨는데 그런 분들마저 개헌에 찬성한 거예요 이후 이 개헌안이 상원의매를 통과하고 11월에 토카이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어요 상원의원의 일부를 아직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 임명하는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임명을 하죠 게다가 5년 중임제였던 대통령직을 7년 단임제로 바꿨어요 3년 줄였네요 그렇죠 2번 한다면 10년인데 사실 근데 중임에 제한이 없어서 보통 개헌할 때 지금 대통령은 예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토카이프 대통령이 또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클 시간을 안 주고 개헌안을 서명한 직후가 될 11월 20일에 조기대선을 하자고 빠르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에 당선됐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2029년까지는 토카이프 대통령의 합법적 인기입니다 좀 찜찜하죠 7년 중에 지금 3년 차네요 당명을 바꾸고 나름 인적 출신도 했겠죠 30년 좀 안 되게 집권한 여당이 아직 명주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래도 시위가 확실히 실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7월에는 시위의 가담자 545명이 유죄 판결을 받긴 했어요 근데 9월과 11월에 전원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누군가가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그 누군가는 국민이죠 그렇죠 여론이고 천천히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민주화가 아니라 보수 집권 여당의 갈등 관리에 위기관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피를 안 보면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혁명이 아니네 하면서 칼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서울의 범 때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았겠죠 87항쟁이 실패였다고 말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컸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 새끼들이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불평하는 거 말고 우리는 이제 이런 외신을 전하면서 보통은 중남미의 빠른 혁명 사례들을 전합니다 그건 보통 당이 바뀐 독재인 가능성이 90%였습니다 영구적인 공화정의 성공 공화정의 체제적인 안착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던데요 천천히 네 한국처럼 지금은 이 시위가 애도의 대상 혹은 뭐 아니면 토카이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건 쿠데타야 라고 외쳤지만 점차 이 시위를 시발점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카자흐스탄에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한 30년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우리나라처럼 22세대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어 선생이 바빠요?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웬일이야? 오늘 마음에 들었나봐 재밌잖아 이인재 얘기다 이인재를 이해하게 되었어 행복한 시간이야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아 이인재 얘기 두 시간이 나고 지금 표정이 약간 퍼그 같은데 7월 초에 이인재 얘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요 이인재 얘기 한번 길게 하고 싶었어요 주제는 몰라도 주제는 얼마 심오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자 손인상 선생은 또 꼭 뵐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서 뭐 하느라 굶는지 걱정되는 애증의 정치클럽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편함없이 10주년 특별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8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550일이었어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